이게 뭐야, 이게 샌드위치야 뭐야? 형 전처가 만든 거예요 선생님 요즘 김밥은? 주님 감사합니다, 잘 먹겠습니다, 잘 먹겠습니다, 먹고 건강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저 없어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잠시기도 하는 말이다 맛있게 드세요 양치 등 간장이 만든 떡볶이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긴장돼요 긴장돼요, 선생님 또 한식 전문이시니까 그래도 어떻게 운동이나 하던 사람이야? 네 맛있어요? 맛을 내려고 애를 넣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괜찮다 괜찮아요 맛있죠? 짜장면은 어떠신가요? 이건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다행이네 짜장 떡볶이 하나 더 먹어요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 이 대삼김밥 한번 먹어볼게요 대삼김밥은 재료를 아끼지 않았어요 한번 먹어봐 놀라지 마라 지금 다 재주문 들어왔다 재주문 들어왔어 괜찮아 무슨 표정이야? 아니 그러니까 맛있어, 맛있어 무슨 표정이야? 맛있어 김숙이 하는 거라면 뭐든지 괜찮지 저렇게 티를 내 좋아하는 티를 낸다니까요, 저렇게 괜찮은거 같아요 잘 안내로 하하하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